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것은 골드애플 300개인데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을 교체하도록 하지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음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아 유니클 서큘레이터 요새 좀 비싸지요 아 잠재부여 좋습니다 악세서리 마려 악세서리 증폭 이건 얼마 안하지요 아 에디셔널 요새 가격 강물은 그래도 좀 비쌀걸요 이것도 좀 비쌀걸요 패짱비 공경이요 그래도 아직까지 본전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이제 마이너스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 음악소리 조금만 줄이자 큰거같아 큰거같습니다 아 30원만 건지는게 소원이다 본전치기 하고싶다는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레더시프 마이서 심벌 방어구 공격력 스코럴 놀라운 줄라이 골드하트 이것도 한 3천만원 하지 않나 패짱비 마려 방어구 공격력 스코럴 놀라운 혼돈해주면서 퍼펙트 가기 잠재부여 기온창 스페셜은 그래도 몇백정도 할걸 패짱비 증폭 미라클 장갑 충명한 줄라이 악세서리 증폭 악세서리 증폭 은빛각인 퍼펙트각인 날렵한 피에르 주문서 20칸 악세서리 증폭 50% 스페셜 소울인체드 이것도 좀 비쌀걸요 패짱비 공격력 놀라운 혼돈해주면서 놀라운 혼돈해주면서 제작물품은 쓰레기입니다 아 나 제작물품하고 레시피가 처리하는것도 좀 난해하더라구 소울분해비 아 벌써 꽉 찼어요 아 처리합니다 소울별이 도록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좀 더 아 이거 자리가 너무 없을거 같은데 익스트림 한 1000만원대 하죠 순배기 눈장식 방어구 공격력 미라클 방어 아 눈사람 저 개쓰레기입니다 잘 안팔리더라구 블러드마스크 샤이니 레드워리어 노론 빛나는 페일 아 또 꽉 찼잖아 이거 어떡하냐 아 아 고객님 얼마 이하까지 버려돼됩니까 얼마 이하까지 버려돼됩니까 네네 얼마 이하까지 버려돼됩니까 너무 부족할거 같은데 일단은 100% 버려봐 혼잼을 다 버리자고? 오케이 어 한 아 노란 50%는 좀 비싸지 않나 자 일단은 주민사 20칸가 한번 보려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부족하면 처리하자 여자 20칸 아 제 생각인데 2천번째 100개 개망했습니다 어 이거 처음 본 것 같다 원래 봤었나? 황금망치 100% 비쌉니다 요새 핫플레이스지요 어 영구 라이딩 얼마 안해요 진짜 얼마 안합니다 식물 020칸 에디셔널 잠재 부여주면서 70% 아 또 자리 없잖아 아 미치겠네 자 일단은 모을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하자 자 엘릭스 40 이거 처리합시다 물량 기증하구요 자 자자자자자자자 중폭 버리겠습니다 자리 없는데 자리 없는데 버려도 됩니까 이거? 주문사고방 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 자리 꽉 찼어요 이거 두 개 안 열어지니까 어 한불을 다 버리자고 한불 어딨는데 이거 아 이거 한불을 버리자고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까봐 제작물품 망치 방어구 마려 힘센 비너큐 화려한 피에르 날려판 날려파니 강물용 20칸 아 아 그나마 한 6,000 하나 아 지혜 엑스트림도 한천만원대죠 또 어디야 장비 같군요 이번에는 샤이니는 버릴게요 몇이에요? 어 요거는 토드용으로 팔릴 수 있어요 네비 두고 이거 막 버려도 되나요? 나름 3% 다 띄워져 있는거 같은데? 어 이건 뭔가 착하고 있는거 같네 어 자 까보도록 하지요 스페인의 잠재 여자의 스피카 자 첫번째 100개 누가 봐도 개망했습니다 어 좋았습니다 네네 좋았습니다 어 아 또 꽉 찼다 네 아 아 아 엘리 아 칼 엘리 고갱이 좋았습니다 쓰읍 정상 주문서 이식한가보건 좀 싸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강력한 룩씨도 아쉽습니다 한방역전이었는데 아쉽네요 하프위어링 레전드 리조 아아 똑같이 잤다 와아 정리하는거 쉽지가 않나 마력은 버리자구요 오케이 한번 처리했습니다 얼음결정 베이팅 서울 보내 뭐 나온거 없죠 아직까지 연구 눈사람 콩콩 아 또 꽉 찼다 형 이거 어떡하냐 좀만 까면 꽉 찬다 자꾸 잘못버린거 같은데 아닌가 주문서 이식한가방 내달라 내.. 내둬달라구요 이가방 맞습니까 아오케오케 요기엔 봤습니다 네네 에픽잠재 노론 날렵한 피에르 모먼트 캐세거자 안좋습니다 어 소울 이식한은 좀 비싸죠 놀라운 하이퍼 식물용 눈장식 이렇게 안좋게 나와도 결국에 해결해 주지않고 어 영암불 어 영암불에서 잠시 스톱도 해줘요 어 영암불에서 잠시 스톱도 해줘요 어 궁호는 비싸니까 퀵 해주고 좋습니다 방어공격력 쏘옥 보급형 어 쌍아프 레전드리 여기서 맥 두줄이 나온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끝날때까지 끝난것이 아니다 또 꽉 찰때 된거 같은데 자꾸 눈사람 콩콩이 아 악세서리 공격력 스크롤 제작물품 피노키옥 순배기 블러드마스크 현명한 피노키옥 날렵한 피에르로 또 꽉 찼네요 이게 이거 아니야 이건 패싱가 아 그러네 어 자리가 없다 와 장난 아닌데 빡센데 빡센데 자 일단은 마주 까봅시다 라스트 뺄게 아 90일 버려달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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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없겠군요 이제 얼음결정 이것도 매력적 아기저온다 좋습니다 90일을 버려라 스펙타클함 인장이에요 서로 다른건데 어 스펙타클함 아 차라리 어차피 안 뺄걸 넣어놓자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에픽잠저 두개 프리미엄 악세사리 마리오 한 1.5 하나 좋습니다 큰 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 귤 라이딩 아 또 자리 없다 어 더 까보도록 하지요 아 절대 어 캐릭터 이름 그래도 요새는 한 2억대 들어가지 않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판에 위로시더라도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른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안 겹쳐지나 안 겹쳐지나 안 겹쳐지네 얼음결정 베이팅 제작물품 금원 20% 금빛가기 강력한필 베이스 퍼플펜턴트 강인한 엑스트림 스페셜 잠잘부여 좀 좋습니다 이제 한 번 맡길 때 된 거 같은데 그렇지요 안 좋습니다 귀장식점 귀운천 레드 아처 마이스터 저 일러온 뭐라는게 리트마트 그래도 저것도 한 몇천만원 하겠죠 소울 분핵이 에픽 잠잘 부여주면서 황금망치 조명한 피에르 공원 30% 아 또 자리였다 근데 위대한도 뭐 안 나오네 레드 아처 마이스 금빛가기 체력의 화운드 뭐라는거야 망치 제가 기억에 남는게 두개있는데요 어 푸악궁이다 달 이거는 그래도 좀 비싸지요 좋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게 푸악궁 푸악마바 이름 변경 쿠폰 이 네개밖에 모르겠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모른다 아 또 자리 없다 다 왔는데 이제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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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날 때까지 아니다 또 찼어 확 찼다 아니다 라스트 식스 파이브 포 쓰리 투 원 채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네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답니다 네네 저희에게는 아직 남아있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끝인가 어 어 어 아 아 제가 모른다 여기 아주 기회가 있습니다 금빛 포펙트 아주 기회가 있습니다 두 줄 나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두 줄 나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 레드키브 많으시네 아직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위 아무것도 안 나왔네 아 뭡입니까 이거 요거지요 아아 아 아쉽습니다 아아 이게 안 나와버렸네 기회 있었는데 고객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 아 미안합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쉽네요 아 창조 손해가 다름없었다 이것이 골드에이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아 안 좋을수록 웃어야죠 네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아 저도 저도 이제 50억 써가지고 20억 회수했답니다 아 아 이것으로 맞춰도 되겠습니까 본조명 괜찮으십니까 아 아 카톡 확인해 달라고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본주님 이벤트마일리지큐브 아아 홈페이지에서 소울것같아요 아아 또 충전을 하시겠다고 아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없다고 하십니다 네네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더 충전을 하신다고 하시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소비창 좀 처리할까요? 어 좋습니다 자아 골드애플의 잔해물 제가 해봤는데 주문을 한 적이 제일 가성비 좋더라고 아아 황금망치 70%가 있구나 70% 비싸던데 1,150,000원 1,150,000원 주문의 흔적이 맞겠네요 맞아 6,000개니까 2,000개 3,000개 3,400,000원 그렇지만 순이기 잘못된다 불쾌 2세트 하겠다고 어디에요? 불쾌 2세트 어디에요? 설마 설마 starts 하프웨이로pent 했다고요 아 한번 봐달라고요 아 바지 또는 망터 해달라고요 아 그럼 골드애플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애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